오늘의 주인공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이야기는 듣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하는 저는 더 힘듭니다. 이런 거죠.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어찌 임금이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연산군은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실록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하고 연산군 일기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연산군도 태정태세문단세, 이건 묘호라고 하는데 묘호가 없이 연산군으로 불립니다. 연산군 일기가 주된 자료인데 연산군 일기는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상상 이상,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듣기가 힘드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국왕이죠. 10번째 국왕인데 태정태세문단세의 예성까지가 100년이 가요. 그리고 조선 건국한 지 100년이 조금 지난 뒤에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1494년, 그러니까 102년째 왕위에 오르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100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을 12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연산군은 조선시대 왕 가운데에서 영화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왕이에요. 무려 1962년에 연산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포스터 재밌어요. 총천연색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흑백 영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저렇게 입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는 저분이 배우 신영균 씨인데요. 거의 신영균 씨의 데뷔작 정도가 되죠. 저는 196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배우는 다 신영균 씨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온갖 영화의 주연은 다 신영균 씨가 했거든요. 이번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연산군이 속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1961년 연산군, 62년 폭군연산 이런 영화가 있었더라고요. 여자 배우는 최은희 씨입니다. 당대의 유명 여배우, 그렇죠?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1987년에는 역시 명장 임권택 감독의 연산일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유인촌 씨가 연산군으로 등장을 하고요. 2005년에 또 하나의 명장이죠. 이준익 감독이 만든 왕의 남자 이거 천만 넘은 영화잖아요. 이 영화도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연산군이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이 등장한 또 하나의 영화 이때는 배우 정진영 씨가 연산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4개 영화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연산군 일기를 사실대로 그려낸 영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보여주고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영화 이상의 역사, 연산군 때 역사입니다. 연산군 같은 왕을 폭군이라고 하죠. 정말 폭정을 일삼았는데 조선에 폭군이 둘이 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둘 다 임금자리에서 쫓겨나서 군으로 강등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걸 광해군이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둘은 같은 등급의 폭군이 아니에요. 연산군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고 광해군은 그보다는 정책에서의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광해군에게도 폭군적인 요소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산군하고 나란히 비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연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10대 국왕이고요. 1476년에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국왕이고 어머니는 중전이었어요. 그 첫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조선 왕실의 적장자죠. 우리가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조선은 적자이면서 장자인 사람이 왕유를 계승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뜻밖에도 조선의 27왕 가운데 적장자가 계승한 사람은 오히려 적습니다.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까지 10명의 왕 가운데 적장자가 계승한 경우는 세종아들 문종, 문종아들 단종, 그리고 성종의 아들 연산군 셋밖에 없습니다. 10명 중에 3명. 반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성종은 자기의 적장자를 일찌감치 세자로 책봉해서 왕자 수업을 시킵니다. 성종은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조선의 엄근진 하면 성종이죠. 엄격하고 진지하고 근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제법 왕노릇했어. 그렇다면 내 아들도 나를 닮아서 나처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체로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아들도 훌륭하게 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연산군은 그 정반대로 나갑니다. 세자 때 공부를 안 해요. 이거는 그 공부 좋아하던 아버지 눈에 벗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성종이 늘 아들을 꾸짖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 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 생각만 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계속 이런 꾸질함을 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참 바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산군도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는데 아주 심하게 삐뚤어져요. 대개 장남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죠. 왜냐하면 장남은 아버지를 이겨야 하거든요. 아버지를 이기고 자겨울로 서야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장남 이하, 차남 이하는 안 그래요. 차남 이하는 굳이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안 하는데 이건 장남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남들도 어느 순간까지 아버지한테 대들고 싸우고 하다가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연산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리 좀 와 그러면 안 갑니다. 혼내려고 안 가요. 안 가는 이유도 아파요. 계속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성종이 세자를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세자전에서 아파서 못 가시겠답니다. 그래서 성종이 직접 사람을 보내요. 너 가서 세자가 진짜 아픈지 보고 와라. 그래서 왕실에 나인이 가요. 가서 봤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아마 뭐하고 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안 아픈데요라고 보고하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나인을 연산군이 딱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만일 나 병 없다고 아버지한테 하려면 나중에 내가 왕 돼서 너 죽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인이 돌아와서 세자저하가 정말로 편찮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성종은 속으로 이게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서 언짱 깨우겼지만 더 혼내지는 않았다.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좀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조선 왕실로서는 또는 조선 국가로서는 굉장한 기대와 축복 속에서 왕위에 올라요.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된 지 100년이 다 가는데 적장자가 상속한 사례가 몇 업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라가 아직 기틀을 잡지 못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기틀을 딱 잡게 되면 누가 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적장자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적장자가 상속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연산군이 오래간만에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축복받을 일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저런 왕의 아들이니 오죽 정치를 잘하겠어? 아마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삐뚤어진 연산군이 그대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연산군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종이 승하자 상중에도 슬퍼하는 빛이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는 빛이 없고 후원해서 술록을 쏴 죽여서 그 고기를 먹으며 놀기를 평일과 같이 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일 그냥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하들을 만나서 왕명을 내리면서도 계속 거짓말하고 가리고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바깥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아마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도 바깥에 나와서 쉬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큰 소리로 아, 이거 새 왕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래서 불안불안하게 연산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왕이 되어서 연산군이 신하들하고 힘겨루기를 해요.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9이거든요. 19살 왕이 어좌에 딱 앉으면 그 앞에 신하들이 쭉 도열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은 전부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에요. 이때부터 사실은 연산군 말고도 모든 왕들은 힘겨루기를 합니다. 젊은 왕과 노 대신 간의 기선 뺏기 싸움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새로 왕 된 사람도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하지? 이런 생각 할 거고 그 노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왕을 우리 손하기 위해서 주락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힘겨루기는 늘 있는 일인데 연산군 때 이 힘겨루기는 뭘로, 뭐가 발단이 되냐면 수륙제라고 하는 게 발단이 됩니다. 수륙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을 달래주는 불교의식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건데 사실은 조선 왕실에서도 이거 계속 해온 일이거든요. 연산군도 당연히 아, 그렇죠. 왕이 됐으니까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할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독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신하들이 이걸 왜 반대했을까요? 그냥 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은 또 하게 되거든요. 신하들의 명분은 이거예요. 돌아가신 그 성종께서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종은 유교를 아주 높이던 왕이거든요. 유교군주예요. 그 유교군주 성종이 불교의식하는 걸 좋아하셨겠습니까? 이래서 수륙제를 하지 말자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도 연산군은 그래 아버지가 그러셨지 그러면서 안 했으면 되는데 안 돼. 내가 하자는 걸 왜 싫다는 거야.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유독 나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군과 신하들 사이에서 수륙제를 지내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 달 이상 한다. 안 됩니다. 해야겠다. 안 됩니다. 못하십니다. 이래서 감논을 박 정말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대관들이 이거 안이 되옵니다 하는 이 사람들 대관들이 51번이나 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글이 올라오고 안 됩니다. 연산군,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싸움을 한 거예요. 이러다 결국은 연산군의 뜻대로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보통이 아니다. 서로가 연산군도 신하들을 보고 저 사람들 보통 아니다. 신하들도 연산군에 대해서 이거 말로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자, 이런 싸움이에요. 정말 이 기선 싸움을 하는 중에 또 한 가지 터져 나온 문제가 뭐가 있냐면 경연입니다. 경연은 뭐냐면 국왕을 신하들이 가르치는 자리예요. 유교 경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신하들이 왕 앞에 놓고 그걸 이제 강독하고 설명하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자리인데 사실은 학문적인 토론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질문하면 이제 그 신하들이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이 토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정치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또는 그 경연에 참여한 그 신하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연산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가 싫은 사람이죠. 그래서 연산군이 이 경연 자리에 안 나갑니다. 경연의 왕이 꼭 나가야 되나? 물론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성종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연을 한 왕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종은 경연을 하루에 4번을 해요. 아침에 하는 조강, 낮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이걸로도 부족해서 밤에 신하들을 불러 사는 야대 해가지고 4번을 합니다. 오죽하면 성종 때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오다가 배가 난파돼서 저쪽 중국 절강성에 영파, 링보라고 하는 데에 표류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외부로 오인받아서 죽을 고비 넘기고 막 그러다가 조선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거기서 베이징으로 호송돼서 거기서 조선 사신단에게 인계돼서 조선으로 온 일이 있는데 이 최부가 중국 말은 못하지만 한문을 하니까 필담을 한 기록이 있어요. 갔다 와가지고 표해록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는데 여기에 자기가 그 길을 위해서 중국 관리들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이걸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 관리가 최부에게 너의 국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어요. 그때 최부가 이 성종, 그 당시 조선의 국왕 성종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대답한 게 뭐냐면 공부하기를 좋아하신다. 경연을 즐기신다. 이 말을 할 정도로 경연은 성종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러던 상황에서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신하들은 당연히 아버지처럼 경연에 참석을 해야지. 그랬는데 연산군은 나는 공부가 싫어해요.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도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이거 듣는 학생 여러분 학원 가기 싫으면 연산군 일기 한번 읽어보세요. 학원 안 가도 되는 핑계 리스트가 거기 다 있습니다. 왜 내가 경연에 참석하지 않는지 대개는 몸이 안 좋다 이건데 배가 아프다. 어떤 날은 안질이 생겼다. 눈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고 한 날 경연을 안 오고 저기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파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것도 따져 묻습니다. 아니 안질 때문에 공부하러 못 나오신다면서 무슨 잔치를 하세요 그랬더니 연산군 눈이 아파도 책은 못 읽지만 잔치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도 있었어요. 환관한테 책을 들려가지고 경연장에 내보냅니다. 나 대신 얘를 가르쳐라. 내 분신과도 같은 아이야. 이런 일도 있었고 이래서 사이가 안 좋고 점점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실망으로 변해가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이런 싸움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두 그룹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 대신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전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을 때 공신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아 있거나 그 세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공이 있는 사람들 훈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있었고 좀 젊은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종 때 사림을 우대하잖아요. 성종의 사림 우대 정책에 힘입어서 중앙으로 진출한 사림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에게 안이 되옵니다. 수륙제 같은 거 해도 안 됩니다. 경연에는 꼭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사림 그 사람들의 관직은 대체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직 이 사람들을 대관 또는 언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산군과 세게 부딪히고 있었고 훈구대신들은 세게는 안 부딪히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훈구대신들은 성종이 살아 있을 때 사림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종이 이 사림을 중용한 이유가 자기를 억압하는 저 부세력 이 훈구대신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딱 즉위하니까 훈구대신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공격했던 저 사림들에게 어떻게든 한 번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림들이 연산군하고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대신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하면 저것들이 크게 한 번 다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호사화라는 겁니다. 무호년의 선비,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가지고 무호사화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무호년은 1498년, 연산군 4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뒤에 터진 사건인데 뭐 다 아시는 일이죠.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종직은 이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제자들이 연산군과 충돌하는 그 사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림들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쓴 글이 문제가 됩니다.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의제는 중국 초나라의 황제입니다. 어린 황제였는데 항우에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김종직이 지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엮었느냐 하면 그 의제가 바로 단종이고 의제를 죽인 항우가 세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군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연산군이 우리 할아버지를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이 글을 지은 사람,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처벌해라. 이래서 사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모두 52명이 이때 화를 당합니다. 그때 52명 가운데 24명이 김종직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대부분 대간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벌어질 때 훈구 대신들은 이걸 막지 않고 은근히 즐기고 있었어요. 거봐라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더니 니들 꼴좋게 됐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그들도 몰랐어요. 이게 호랑이를 키우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이 일이 한 번 딱 터진 다음에 연산군이 사림들을 자기한테 싫은 얘기 안 된다는 얘기하던 사람들 전부 정말 싹쓸이 하듯이 몰아낸 다음에 더욱더 포악해져서 이제는 훈구 대신들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이때 연산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능상. 이 한자로 이렇게 능상이라고 쓰는데 윗사람을 능멸한다라는 뜻이에요. 윗사람을 능멸한다. 이때 윗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능멸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신화가 왕을 어떻게 능멸하겠어요. 바른 말 하는 거. 그러니까 직언하는 거를 이건 나를 능멸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의 정치 문화에 따르면 신화가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미담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신화들 가운데에서 그 언론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언관들은 정말 일부러라도 강력하게 곧게 왕에게 말을 해라 해야 된다 이걸 막 장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종 때 하던 그런 것이 연산군 때가 가지고는 갑자기 이건 왕을 능멸한 것이야.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빨리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륙지한다고 할 때도 안이 되옵니다. 직언을 했고 경연에 안 나올 때에도 경연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직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연산군 수첩에는 이 자가 능상했다. 저 자가 능상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이게 무호사화 때 터진 거죠. 능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무도 국왕에게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직언하던 간관들이 전부 쫓겨납니다. 훈구대신들은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무사하지 않아요. 호랑이 새끼가 점점 큰 거죠.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무오 년 주죽이 있은 뒤부터 무오 년에 다 죽였거든요. 이 직언하는 간관들이 다 죽였어요. 이러고 난 뒤부터 왕이 점차 방자해져서 방자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 걸 뜻해요.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들을 억제했으므로 선비의 기계가 날로 꺾이고 감히 바른말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또 더욱 거리끼도 없이 멋대로 방탕해졌다. 막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다는 거죠. 무호사화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고 있는 종에 정말 큰 폭탄 하나가 터집니다.